아래쪽에 감각이 전혀 없으니 어떻게 된거요? 하필이면 총알이 영 좋지 않은 곳에 맞았어요. 무슨 관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. 총알이 가장 중요한 것을 지나갔다는 말입니다. 뭐요? 이보시오! 이보시오! 의사양분! 거자가 됐다… 그 날 outdated .. 고자라니 아니 네.. 내가 꼬자라니 내가 안 돼 안 돼 고자가 됐다 그런 말인가 고자라니 아니 내가 고자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고자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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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고자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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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고자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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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olish